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원래는 헬멧티드 게코거든요 요 녀석 둘째가 태어났다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점심 좀 지나서 확인할 때만 해도 사실 부활 안 했었는데 지금 영상 찍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확인하니까 보시면은 셋째, 넷째까지 태어났습니다 약간 특이한게 전에 첫째는, 첫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얘랑 같이 부활한 아이였어요 부활한다, 산란을 한 아이였는데 2020년 2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4월 21일 그래 가지고 총 68일말에 태어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극예체는 나랑까지 달고 있었는데 얘는 지금 사실 24일날 태어난 거니까 100 하루 정도 걸린 거거든요 101일? 옆에도 오늘 태어났으니까 옆에는 25일이니까 102일 정도 걸린 거고 2월 22일날 산란된 개체는 사실 한 95일 정도 걸려서 태어난 거예요 거의 석 달 넘게 걸린 건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크기가 엄청 뭐 어차피 조그만하긴 하지만 크기가 확실히 커요 예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는 나랑까지 달고 왔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제 태어났을 때 탈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봤는데 오늘 또 탈피를 하네요 깨끗이 벗은 걸 어저께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참 신기해서 이 녀석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태어나자마자 얘도 탈피를 지금 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 귀엽죠 아이고 이 옆에 이게 펄라이트 하얀색 돌 같은 생긴 것들이 진짜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비교해 보시면 하하하하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95일만에 태어난 이 녀석은 얘도 탈피 태어나자마자 탈피하고 있네요 이렇게 좀 크게 태어났으니까 아마 좀 크게 건강할 것 같아요 작년에 번식했을 때 보면 태어난 지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퀸헤드랑 극소음이란 같은 걸 먹여 봤는데 사냥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간략하게 세팅을 해서 개별사업을 하면서 한번 케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이 참나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선물이 두 마리가 더 됐네요 하나의 선물이 아닌 세 개의 선물 받은 느낌 하하하하 앞으로 헬메티드 게코 잘 나가는 모습도 종종 영상으로 남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랩타엘에서 태어난 헬메티드 게코 두째, 셋째, 넷째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